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시간,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돌문화공원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끝났는데, 오늘 이어서 해볼까요? 네, 사진 함께 보시죠. 흑백 사진이라서 오래전에 찍은 줄 알았는데, 2000년 초반의 사진이네요? 네, 저 사진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긴 했지만, 저 때는 칼라 사진이 주로 쓰이던 때인데, 아버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흑백 필름으로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딱 보고 돌문화공원인 줄 알았어요. 확인해보니까 사진의 저 오름이 반홍 오름이고요. 저렇게 오름을 바라보고 독특하게 생긴 큰 바위랑 제주 항아지들이 눕혀있는 모습. 이건 지금도 그대로 있겠지 생각했는데요. 돌문화공원에 가서 저 반홍 오름을 바라보면서 찾아봤는데, 항아리 있는 곳은 있는데 독특한 바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위를 찾아다녔는데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바위 따라하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찾았습니다. 그 사진도 같이 보실까요? 바위 모습은 똑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아무래도 바위를 어딘가로 옮긴 것 같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옛날 작업 끝내고 공원 출구 쪽으로 나오는데, 그 길에서 저 바위가 떡 일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주 초과 시설을 나중에 조성하면서 저 큰 바위로 옮긴 거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덕분에 저 바위도 따라 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발품 파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도 덕분에 독특한 바위를 볼 수 있었는데,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일지 궁금하네요. 사진 함께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콘테이너 가건물이 있는 사진인데요. 아버지가 저기를 찍으셨는데요. 제주 돌문화공원 민관협력기획단이 있던 사무실 가건물이더라고요.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 제주화산연구소라는 간판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30만 평 전시장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입가판도 있었는데, 저 조감도에서 보면 지금 돌문화공원 전체 배치 계획을 볼 수 있는데, 그 위에서 보면 설문대 할망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조감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네, 돌문화공원 기획하고 만들었던 백운철 단장님이 계약 만료가 되어서 안 계시고, 이곳 사무실은 닫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설문대 할망 전시관이 개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다들 잘 의논해서 이곳 전체가 잘 마무리되고, 빨리 설문대 할망 전시관도 개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제주 돌문화공원이 우리나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제주 가치를 잘 보여주는 공간인 건 확실한데요. 잘 마무리해서 정말 제주도의 자부심이 뿜어 나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순으로 정 잘 맹그러봅 좀 하심. 네, 함께 뜻을 모아서 제주다운 모습이 가득 담긴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진도 보시죠. 네, 돌문화공원이 있는 교래리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이곳은 제주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상군부리입니다. 사진에 표지석이 큼직하게 써 있대요. 왼쪽 사진에 이곳 상군부리에 처음 생겼을 때는 버스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던 모양인데요. 제1횡단 도로, 그러니까 5.16 도로에서 교래로 가는 도로에 상군부리가 있는데 이곳은 1970년대 초에 조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신 돌문화공원이 제주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이곳 상군부리는 당시 목장 주인이었던 땅 주인이,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데요. 민간에서 일찌감치 가치를 바라보고 관광지로 만든 것이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제주 지질 특성을 잘 드러난 곳이고 이곳을 아버지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상군부리 주인하고 인연이 있어서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군부리하면 가을에 볼 수 있는 은빛의 억새밭, 또 움푹 패인 분화구가 떠오르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데 분화구 모습도 함께 볼까요? 네, 상군부리 분화구입니다. 상군부리란 말은 산이 구멍난 부리라는 제주말이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군부리는 용암이 거의 분출하지 않고 그런데도 폭발이 일어나서 바닥만 패였대요. 그래서 산이 솟아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평지의 구멍만 깊숙 파인 군부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군부리 바닥 넓이가 8천평이나 되고 이 넓이는 한라산 백록다운보다 크다고 합니다.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실까요? 사진 정면 왼쪽에 보이는 오름이 대천동 민오름이고요. 그 왼쪽에 큰 방에 오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동쪽 지경을 바라보고 똑같이 따라 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화구와 주변 오른 풍경을 잘 볼 수 있게 전망대 시설이 갖춰져 있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40년 전에는 주위 나무들이 어려서 낮았는데 그 사이에 높게 자라서 지금은 나무로 분화구가 가려 보이기도 하는데요. 평지에 오목하게 꺼진 이런 분화구는 한국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없다고 하는 곳입니다. 분화구 안에는 원시 상태의 식물 군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아서 1976년에 천연기문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40년이 지났는데 이 지경은 변한 것이 없죠. 나무가 조금 자란 것 빼고요. 일찌감치 이 지경이 이렇게 보호되고 관리된 것이 개인이 이루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보통 관광지 개발하면 일단 파헤치기 마련인데 이곳 상군부리는 제주자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관광지로도 지금 계속 찾는 소중한 장소이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곳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경치가 참 좋은데 저희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여기로 소풍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상군부리 분화구 둘레에 저렇게 초지가 있어서 걷기도 좋고 쉬기도 좋은 곳인데 소풍도 많이 오고요. 현장 학습의 단골 장소였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곳에 대한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진 왼쪽 사진 보시면 멀리 전망대가 뾰족 보이죠. 저도 오른쪽 사진에 전망대를 바라보고 찍었는데요. 분화구 안에 나무들이 웃자라서 그냥 전망대 화각에 맞춰서 저는 따라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전망대에서 보면 한라산과 주위 여름이 360도로 진열되어 있는 풍경도 좋고 이곳의 참 억새밭과 초지에서는 사진 찍기도 좋은 곳이죠. 저 왼쪽 사진의 중간에 보시면 히끗하게 작게 사람들을 보이시나요? 그때부터 소위 포토존이었나 봐요. 지금도 여기 들판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 끝에 보이는 게 작은 소나무인데요. 그 소나무가 어떻게 컸는지 함께 보시죠. 지금 모습입니다. 앞서 본 작은 소낭이 40년 사이에 저렇게 컸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지금도 이 소낭 주변에 포토존을 저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지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20년 후에 다시 이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 찍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상궁브리강 찍은 사진 이수강, 이거들랑 다시강 같은 데서 지금 모습도 찍어 없어. 이 추록 변한 거 보일 거우다마는. 네, 이제 가을 바람도 불어오고 곧 억새도 필 계절이니까 산군브리에서 추억 속의 사진 다시 찍기 즐기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사진도 함께 보시죠.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사진 보고는 딱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젊을 자연 휴양님입니다. 1997년에 이곳이 개정되었다는데요. 이 사진은 휴양님 개간 초기인 것 같고요.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시죠. 네, 저는 지금 모습을 보고서야 젊을이라는 걸 알았네요. 젊을 하면 또 전국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산림 휴양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나무 인공님이 조성된 이곳은 산책마와 젊은 우름인데요. 그래서 도민도, 그다음에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죠. 제가 갔을 때도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지금 휴양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나무도 더 높이 자란 것 같고요. 이곳 숲에는 산책로와 그늘이 있어서 또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이들 찾고 있고요. 특히 한라 생태숲에서 젊을 휴양님까지 산길이 잘라 있어서 제주 시민들이 애용하는 트레킹 코스이기도 하고요. 이곳 젊은 우름은 전에 절이 있다, 그곳에 물이 많다고 해서 절물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예전부터 이곳 약수토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사진도 보시죠. 네, 사진으로만 봐도 뭔가 시원한 기분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곳 약수는 계속 저렇게 솟아 나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물 먹으러 새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곳은 나무들이 더 우거지고 돌담이 가려져버린 것 빼고는 그냥 잘 보존되었는데요. 가족끼리 희롱할 수 있는 공간인데 계단도 없고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가을에 떠나고 싶은 곳 특집처럼 참 이 계절과도 잘 어울리는 사진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고요. 오늘도 좋은 사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